지금 집을 누가 삽니까? 강남이 강복보다 오히려 안 좋다 떨어진다는 거네요 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닐 것 같고요 좀 심각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2014년 10월 25일 지금 10월 말 벌써 11월이라서 지금 많은 분들 부동산 시장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도 많이 꺾이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꺾이는 건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상승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반적으로는 어땠고 그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부터 변화의 시작이 있다고 했는데 변화가 시작됐나요? 사람들이 심리는 어떤가요? 상당히 큰 변화가 시작됐죠 시작됐다 2023년과 2024년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22년에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게 상승하고 8월 중후반에 고점 찍고 9월 달부터 수급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10월 말 11월 달부터 가격이 다시 하락을 시작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다시 1월 24년 신생아 특례대문을 통해서 부양을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성인의 그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인데 이제 결혼이나 출산하게 되면 1억 5천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증여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억을 더 얹어서 2억 5천을 증여를 해줘도 증여세가 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3분기 연속으로 역사상 가장 작은 입증 물량이 있었고요 서울에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분기가 될 수 있는 정책 요인 중에 하나가 24년 7월 달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그래서 24년 1월 말에 시행된 스트레스 DSR 1차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2차부터가 이제 본 게임인데 이게 이제 7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급하게 일주일 앞두고 7월 달에서 9월 달로 늦추면서 이제 변곡점이 9월 달에 발생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면은 지금은 예전과 똑같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만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저만큼 연구하고 직접 지표도 만들고 이런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냥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시장을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올라간다 여전히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여러 데이터들이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공인된 데이터 중에서 가장 발빠른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KB 부동산의 수급과 거래 동향 데이터예요 이거는 주관으로 취합을 하는 거고 누구한테 취합을 하냐?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인 분위기를 굉장히 발빠르게 알 수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0월 중순까지 이제 취합이 된 그런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뭐냐면 매수자 많음 그래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감수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빨간색이 어떻게 됐죠? 빨간색 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다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고요 이 파란색이 매도자 많음이에요 그래서 실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런 거죠 쉽게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데 손님들이 찾아와요 아 저 집 보러 왔어요 사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매수자 많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빨리 내 집 좀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매도자 많음 즉 파란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딱 상황이 어떻죠? 매수자는 쪼그라들고 매도자는 많아지고 그렇죠? 자 거기에 또 하나의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지금 전세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전세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 전세 시장이 뜨겁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훨씬 더 뜨거워야 된다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땐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상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서울의 전세 수급은 평균값이 141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전세 시장은 한 140 정도의 전세 수급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 시장 14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안 뜨거워요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1분기 2분기 3분기처럼 이렇게 입증을 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 수급이 170, 180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세 수급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매매가는 아직 안 빠지는 지역도 있어요 일부 지역은 이미 빠지기 시작했고 강남, 서초 이런 데 강한 지역들은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고 문제는 뭐냐 전세가가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역이 다 빠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강남, 강북을 한번 구분해서 볼게요 자 강북 보시면 매도자만은 조금 줄고 그리고 전세수보다 아주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북의 가장 최신 상황인데 강남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매도자 많은도 계속 늘고 매수자 많으면 더 줄고 매수자는 줄고 매도자는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전세 수급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은 강남이 강북보다 오히려 안 좋다 안 좋아지고 있다 수급상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또 얼마나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서울의 매매거래량, 전세거래량이에요 자 서울이 지금 매매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죠 13.7까지 쪼그라들었고 이거는 3월, 4월달 정도까지 지금 거래 동향이 줄어든 즉 거래가 그때만큼 굉장히 감소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매매거래뿐만이 아니라 전세거래가 어때요? 지금 계속 지금 전세거래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이거는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도 똑같고요 그래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시장의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뜨거워지다가 식는 거죠 그래서 정점은 딱 8월 말에 정점 찍고 스트레스 DSR 시행되는 9월 달부터 시장이 확실하게 식어가고 있는 게 이 수급 동향과 거래량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올해 굉장히 가파르게 특히 강남 같은데 서울도 그렇지만 올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분위기가 전환되나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원래 시장이? 근데 이게 다 이미 예고가 됐던 거잖아요 제가 눈이 말씀드렸던 게 제가 스트레스 DSR 2차 시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게 시행이 되자마자 이제 식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요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올라갈 때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친한 지인분들 그 다음 또 제 VIP 멤버십 회원분들 7, 8월에 다 팔라고 했습니다 서울은 그래서 신고가에 파신 분들도 많고요 이게 뭐 잘한 결정이 될지 잘못된 결정이 될지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답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 2025년은 몰라도 26년, 27년은 공급이 진짜 부족하다 집값 더 오른다면서 하는데 실제로 인허가 물량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서울에 공급 물량 없어서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 중에 혹시 집 산 사람 보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샀는지 안 샀는지 얘기해 주진 않으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집을 누가 삽니까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서울의 공급 물량이고요 적은 건 사실이네요 서울의 공급 물량이고 대부분은 이 데이터밖에 보지 못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내년은 작지 않아요 그런데 26년부터는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네 너무 적은 그렇죠? 너무 적죠? 자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진짜 입주 물량이 너무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보여주는 공급 물량이 뭐냐 확정된 물량만 보여줍니다 그렇죠 확정된 거 네 근데 미확정이 있어요 미확정이 그래서 미확정된 물량을 보면은 서울도 데이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고 있는 것들 있죠 네 그리고 그중에는 착공 및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주미 철거 단계에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뭐예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착공 및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도 보시면 뭐 성내 우교 그 다음에 방배 우교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이 지금 안 잡혀 있는 거죠 제대로 그 다음에 이주미 철거 단계에 있는 것들 그래서 뭐 미화쪽 신림 뭐 중계 뭐 이런 것들 이런 뇌양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중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분양을 후분양 말고 선분양 한다고 치고 분양하고 나서 입주까지 한 30개월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3년 정도부터 데이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확정으로만 다시 볼게요 자 1년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27년부터는 100% 확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실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26년이 작은 거는 팩트다 너무 작은데 너무 작죠 그리고 27년도 아까보단 많아지긴 했지만 맞아요 작잖아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네 작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김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아직 위혼이시잖아요 네 여자가 얼굴이 너무 이뻐 결혼하실래요?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왜요? 너무 예쁜데? 아니 뭐 성격과 다른 것도 봐야죠 아니 부동산은 근데 왜 그래요? 입주 물량 아니 근데 이건 본다기보다 어쨌든 여러 중요한 요소 중 공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인 건 사실이니까 아니 여자 얼굴 예쁜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왜 부동산은 그렇게 하냐고요? 왜 부동산은 공급 작은 것만 가지고 맨날 아니 이제 이 다음에 다른 것도 여쭤볼 겁니다 아니 아니 근데 대부분의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맨날 공급 아니 공급 얘기는 22년에도 공급 작다고 하면서 그때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공급이 작다고 꼭 떨어지는 건 아니고 혼나왔잖아요 22년도에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참 아주 이제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많고 적고 그리고 미확정된 물량까지 봐야 정확한 게 있고 또 뭐냐 공급은 직주 근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을 같이 봐야 돼요 주변을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1990년부터의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이때 이천 수도권이고요 서울 경기 인천 합한 겁니다 왜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데이터를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입주 물량이 매우 작았죠 자 그러면 소위 전문가들이 자 이때 보세요 자 이때 몰랐을까요? 자 보세요 이거를 제가 2014년 초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2000, 2011년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알았어요 2010년에 이미 2013년까지 12년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알았어요 자 이때가 지금이라고 볼게요 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 또 이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신문기사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2010년, 11년 네이버의 신문기사 날짜를 체크하시고 공급 부족 한번 지금 찾아볼까요? 네 찾아볼까요? 자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 4월 달에 그래서 2012년이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이제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시 최근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렇죠? 그럼 이때 봤으면 13년, 14년, 그 다음 15년 중반까지는 입주 물량을 알았겠죠 근데 작아 보이죠 그래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게 되느냐 자 이게 보시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 43% 감소 주택 공급 부족 우려 네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었냐면 이때는 서우프라임이라고 하는 2008년의 금융위기가 생겼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2, 3년 지나면 그때부터 공급이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반대로 2017년, 18년 이때는 또 뭐라 그랬냐 공급이 되게 많죠? 그래서 수도권 공급 폭탄 아파트 가격 못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네이버를 똑같이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계속 공급 부족 얘기를 했는데 25년까지는 공급 부족인가요? 아니에요 내년까지는 수도권에 절대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자 26년 줄어들죠? 자 그런데 26년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2013년보다 조금 작아요 그 다음에 2027년 어때요? 다시 증가합니다 한 2014년 정도? 11년 정도 입증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얼굴만 예쁜 여자하고 우리 김 작가님이 결혼해야 되는 논리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럼 방금 말씀 이제 상승원자분들이 말씀하시니까 공급에서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거고 수요에서는 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축인 건 사실이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 50%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0.25% 내렸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한 번 시작하면 이번 달에 올려야지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앞으로 여기서 더 내릴 거란 어느 정도 내릴 것인지가 다다 이제 편차가 있는 거지 내리는 건 확실하단 말이죠 아마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금리 인하는 영향을 주지 않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집값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이야기했던 앙드레 토스콜라니의 달걀 이론부터 먼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달걀 이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거든요 이게 2008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금리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올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게 맞다라고 치면 반대로 봐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부동산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럴 확률이 있겠죠 근데 그런가요? 꼭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똑같아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뭐예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008년 10월 달에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로 고점을 찍었고요 2013년에 얘가 4%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그러면 이자 부담이 반이나 줄어들었는데 그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어야 되겠네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수도권이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어떻게 됐죠? 안 좋았죠 계속 떨어졌잖아요 아니 이런 명백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게 참 명백한 엄청난 오류인데 이게 금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첫 번째 책 2018년 2월 달에 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라는 책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리와 자산시장의 계절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시장의 계절이라는 거는 금리가 결정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금리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지금 내렸잖아요?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빅컷을 했잖아요 0.25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빅컷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상당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산시장이 겨울이 시작되는 거고요 부동산이 언제부터 이때는 보통 채권 투자가 좋다고 하죠 부동산이 언제부터 올라가냐? 금리를 인하는 시점이 아니라 금리를 다 내리고 난 이 바닥 시점 그리고 금리를 인하고 나서는 이때는 크래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완전 바닥을 찍는 이 시점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시작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지금 일본 전문가들은 시장 이거 완전 지금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히려 최저팀을 찍고 난 다음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때가 진짜 바닥이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17년 만에 지금 거대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2001년과 2007년 두 차례 모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했었거든요 두 번 다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지금 인하를 했죠 자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금리 차트인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이제 B컷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금융 때 B컷을 했고 지금 이제 B컷을 한 건데 자 2002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닷컴 주식 광풍이 있었어요 닷컴 버블 주식 광풍 그리고 부동산 광풍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말 이때 2007년 9월 달에도 B컷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때는 중국 펀드 광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광풍이죠 그때는 줄을 서서 중국 펀드를 가입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때는 미국과 서울 전부 다 부동산 광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4년 9월 달에 지금 한 7년 만에 지금 B컷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 주식 광풍이 있고 서울에도 지금 엄청난 부동산 광풍이 있죠 그래서 이런 투자 광풍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투자에 미쳐 있을 때 그런데 B컷을 한다? 이거는 뭐냐? 굉장히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언제랑 똑같냐? 21년 10월 달 지금 촬영 지금 24년 10월 달이죠? 10월 거의 한 25일인데 21년 10월 달 그리고 2007년 10월 달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진다는 거네요? 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닐 것 같고요 좀 심각하게 하락할 수... 그러면 이제 남은 11월 12월 내년 수도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미 이제 안 팔리죠 내놔도 안 팔려요 지금 현재는 가격은 떨어진 건 아니고 안 팔리는 건가요? 아 예 가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인된 데이터 중에 이제 가장 정확한 한국 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 지수예요 근데 얘가 아쉬운 거는 데이터가 좀 느립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7월 달 데이터까지밖에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리치고에서 리치고 실거래가 지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지금 10월 달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은 어쨌든 지금은 올라가고 있다는 건가요? 올라가고 있어요 매매 가격은 자 그런데 전세가를 보잖아요 전세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 이제 9월 달부터 발생을 한 거였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매매가고요 이게 전세가입니다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두 달 자 그러면 여기서 매매가 떨어진 데 보이죠? 금천구, 관악구, 그 다음에 종로구, 중랑구 이런 데는 매매가가 지금 떨어졌고 매매가가 올라간 곳은 일단 강남과 양천구가 가장 강하고요 양천구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이런 지역들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9월, 10월 달 들어서 다 파란색입니다 용산구는 지금 4% 넘게 하락했고 강남, 서초, 송파도 지금 2.4, 3.3 두 달 사이면 지금 적지 않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매가는 여전히 강세를 띄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전세는 서울의 지금 모든 지역, 수도권의 거의 대다수 지역들이 전세가가 지금 다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뭔가 점점점 대한민국이 지금 류프로 빠지고 있다는 생각들 안 드세요? 지금 그 얘기 많이 듣죠 좀 보세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자영업자 어려운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한계기업 많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연체율 올라가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나마 한국이 수출로 잘 먹고 살아서 괜찮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수출도 흔들리고 있고 한국의 지금 3분의 경제성장률 완전 예상치의 5분을 완전 폭락했죠 자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에서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이 지금 다 예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25년에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태롭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침체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22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왔던 이 역전세 공포 이게 또다시 25년 하반기에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매매가 뿐만이 아니라 전세가까지도 아마 동반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가가 오른 부분도 있는 건가요? 전세가가 오른 거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3분기 연속으로 한 5천 세대 정도 미만이 안 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작으니까 전세가 당연히 올라갔고 매매를 올렸고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매매 시장을 자극한 요인들이 훨씬 더 크긴 했죠 근데 거기에 이 전세를 또 좌지우지하는 신규 공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전세도 계속 올랐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강남구, 소초구, 송파구, 그 다음에 송동구, 그 다음에 용산구, 그 다음에 여기 마포구 여기 이제 강남산구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데가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도 지금 현재는 강남구, 소초구, 송파구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도 꺾이는 건가요? 뭐 이거를 또 정확하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올랐던 강남산구 마용성 똘똘한 한 채 현상 플러스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안 해줘서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컸던 거고요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강남의 실거래 가격 지수고 이게 이제 리치고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전국은 좀 돌파했죠?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때 뭐예요?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을 했지만 이게 많은 매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맞물려서 지금 전국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대출을 안 해줬는데 이때, 네? 대출을 해줬죠?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오게 되면 이때도 하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2023년에 1월달에 저점을 깨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 이 저점을 깨고 하향 돌파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저점을 깬다고요? 네 이 저점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네요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매수사인을 안 보냈겠죠? 만약에 이때가 진짜 저점이었으면 제가 매수사인을 보냈을 텐데 저는 이거를 깨는 강력한 하락이 올 거다라고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떨어진다는 것까지 이해했는데 저것보다 더 떨어진다는 건 어떤 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제가 스트레스 DSR 2차가 이제 병콕춤이 될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내년 하반기로 저는 정말 위험하게 보거든요 25년 하반기를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지금처럼 보통 B컷을 하면 1년 정도 후에 그 충격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크게 뭐 당장 엄청나게 나빠지는 경기 집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내년인데 그리고 이제 보통 하반기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정되어 있어요 대출이 문턱이 더 좁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이런 사이클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때도 이제 고점 찍고 떨어졌다 반등 나왔다 떨어졌다 반등 나왔다 완전 박살났어요 자 이번에도 이건 이제 서울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고점을 돌파를 못한 건데 이때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반등 한번 꺾였다 반등 두 번째 더 세게 나오고 이렇게 박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사이클을 보면은 4년 반 정도 하락 사이클을 했고 이번에도 만약에 4년 반을 하락한다면은 26년 중순 정도가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물론 여러 지표에 따라서 당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의 매매가가 지금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2024년 9월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실거래 거래 금액은 4200 정도 합니다 평당 평당도 비싸군요 네 자 그런데 4억 2천인데 얘가 23원 1월달 가격이 얼마냐면 이때가 3528만원 많은 사람들은 이거가 절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대바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이게 대바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얘가 대바닥이면은 지금보다 16% 가격이 떨어지면 얘가 바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깨고 내려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진짜 만약에 정말 대침체가 발생을 한다 지금 여러 지표들을 보면은 내년에 대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침체가 오면은 진짜 심각해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좀 빼고 그러면 저는 시나리오 1번 2번 3번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시나리오 1번이 뭐냐면은 2020년 3월달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평당 3273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22% 정도 떨어지면은 이 가격대에 도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2018년 10월달 가격 2869만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32%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가 2019년 3월달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평균 평당 2676만원 지금보다 36% 정도 하락을 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가 이제 매력적인 매수 가격대가 될 거냐 본질적인 가치 사람들의 소득이나 금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가격대 그래서 지금보다 32%에서 36% 정도 떨어지는 이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다 32, 36%요? 네 그리고 물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이게 지금 22% 하락한 거니까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는 깰 것 같아요 여기는 깨고 아마도 하단은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어디쯤 그래서 한 25%에서 한 35%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소중한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제가 7, 8월에 다 매도하라고 얘기했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